하루 한 병으로 장 건강과 함께 수면 건강까지 챙기는 꿀팀 수면 케어 쉼을 마시세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언박싱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신선식품 보이시죠? 아주 신선하게 냉장 배송됐고요 재질 자체가 프레쉬 박스거든요 이 안에 프레쉬한 제품이 들어있어요 지친 밤 쉼으로 마무리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꿀잠 도움 키트를 준비했는데요 수면 케어 쉼이라고 해서 요새 잠을 정말 잘 자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키트거든요 정말 유명한 한국야쿠르트가 새 이름으로 런칭한 건데요 HY랍니다 이렇게 음료가 6개 들어있고요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냥 막 맛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면 건강을 위한 아시아 간다 성분이 들어있고요 캐모마일, 추추물 등등 부원료 사전까지 들어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한국 요구르트 하면 뭡니까? 반료 음료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허 프로바이오틱스까지 5종이 들어있고요 짠! 이렇게 스페셜하게 바른 수면 밴드까지 들어있거든요 주요 성분 아시아 간다 성분이 한 병에 120mg 들어있고요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서 아주 든든하고요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도 5종이 들어있고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 이걸 마시고 나서 잠자는 패턴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요구르트 느낌으로 하얀 색깔 제형이고요 새콤달콤 굉장히 맛있고 목넘김도 부드럽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마신 뒤로는 뭔가 잠을 푹 안 깨고 잘 자는 느낌이 들어요 수면 케어 쉼 그리고 소담 생활에 바른 수면 밴드까지 준비했고요 우리가 자다가 입을 벌리고 잘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입마름도 생기고 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걸 붙이고 자면 잠자는 습관도 개선될 수 있겠죠 이렇게 꿀잠 도움 키트와 함께 했더니요 아침 일어났을 때 너무 개운하고요 역시 프로바이오틱스의 진심인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더 믿음이 가네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수면 건강 챙기고 싶은 분들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주부님들 학생분들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요새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챙겨 먹고 있답니다 오늘도 꿀잠 자려고요 하루 한 병으로 장 건강과 함께 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꿀잠템 강추드릴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남겨놓을게요